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날씨 진짜 좋다. 우리 또 저기 소민이가 뭐 또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. 형 가도 지금 알려야지. 저 갔다 왔어요 소민이 씨. 어 그래요 어땠어요 어땠어요. 너무 괜찮던데요. 찍었어 사진 찍었어. 아 사진 안 찍고 소민 씨 소민아 안녕. 너가 해 내가 민망하니까. 그러고 또. 야 이게 무별이 아니야. 아니 나 아는데.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. 아 그렇게 하면 자리 많이 차지하잖아. 국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돼 커피트 진짜. 나 솔직히 지금 약간 체한 것 같아. 아니 와서 물투스를 몇 장을 끄는 거야. 약간 예. 자연의 모습이었어요. 아 그래 그래 그래. 그것치고는 너무 밝아요 얘가 과할 정도로. 아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건 다 지금 컨디션 회복 중인데 이분 이미 200% 이상 살아나있다. 네. 로투 달았어요 지금. 큰일이다. 아 좋습니다. 아 우리 하하가 2년간 준비한 야심작 신인 레게 듀어 설레게가 또 있다. 설레게. 신인 레게 듀어 설레게가 또 있다. 설레게. 아니 근데 방금 너무 기사일 듯이. 아 자연스럽게 지는 거 같지 않아요. 나는 뉴스에서 리포터인 줄 알았어요. 아 너무 불렀어요. 연애 좀 본 줄 알았어요. 아니 돈 또 만들어. 그러니까 레게 씬에. 내광평은. 청취용이 없는 거예요. 봄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취용으로 할 수 있는. 그러니까 넌 빠지는 거지. 형이 없어요. 넌 없어야지. 감미롭게 레게지만 또 감기롭게. 진짜 기대된다. 설레게 만드는 그런 레게라는 거잖아. 이거 엮여지 마세요. 아니야. 아니야. 어떻게 말해. 어떻게 말해.